아가 오장 내 눈이여 내 신부여 내가 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내 향품과 함께 모략을 거두고 내 꿀숭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여 먹고 마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마음껏 들어요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눈을 두드리시네요 내 눈이여 내 사랑이여 문을 열어주세요 내 비둘기여 흠 없는 내 사람이여 내 머리는 이슬에 흠뻑 젖었고 내 머리카레는 밤의 실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미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요 나는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혀야 하나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니 내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문을 열려고 일어날 때 모량이 내 손에서 모량이 집이 내 손가락을 타고 흘러 내가 부탁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해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여 당신이 사랑하는 분이 다른 이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요 당신이 사랑하는 분이 다른 이보다 얼마나 낫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나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깨끗한 외모의 혈색이 붉은 건강한 분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뛰어나지요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구비치는 머릿결은 까마귀처럼 검습니다 그의 눈은 시내가에 비둘기 같은데 저저러 목욕한 듯 보석처럼 아름답게 박혀 있습니다 그의 벌은 향기로 가득한 꽃밭 같고 그의 입술은 모량이 뚝뚝 떨어지는 백합과 같습니다 그의 두 팔은 황옥이 박힌 황금방망이 같고 그의 몸은 사파이어로 장식한 매끄러운 상아 같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순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의 모습은 레바늄 같고 백행목처럼 뛰어납니다 그의 입은 달콤하기 그지없으니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이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 친구입니다 아가 6장 가장 아름다운 여자여 그대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디로 가셨나요 그대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느 곳으로 가셨나요 우리 함께 그분을 찾아봐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그의 동산으로 향기로운 꽃밭으로 내려가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화를 꺾고 계시겠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백합화 사이에서 그분이 양떼를 먹이시네요 내 사랑이여 그대는 티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습니다 깃발을 높이든 군대처럼 위험이 있습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두 눈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대요 눈을 돌려주세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길라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대와 같네요 당신의 이는 목욕하고 나와 방금 털을 닦은 암양대와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짝을 이루어 그 가운데 굴러댄 것이 없네요 베일 넘어 당신의 뺨은 쪼개 놓은 송류 한쪽 같군요 60명의 왕비가 있고 80명의 후궁이 있으며 궁녀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내 비둘기 온전한 내 사람은 하나뿐입니다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가 가장 기억이는 딸 젊은 여인들이 그녀를 보고 복이 있다 말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합니다 새벽처럼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깃발을 높이든 군대처럼 위험 있는 여자가 누구일까요 내가 골짜기에 새로 난 것들 호두나무에 싹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호두나무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 백성들의 존귀한 병거 위로 올라타게 합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요 순람미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그대들은 왜 만하임이 춤추는 것을 보듯 순람미를 보려고 합니까 아가 7장 수본 연못 같고 그대의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는 탑 같습니다 그대의 머리는 갈매산처럼 그대에게 왕관이 되고 그대의 머리칼은 붉은 용단 같습니다 왕이 그 머리칼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사랑이요 그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매혹적인지 나를 기쁘게 하네요 그대의 키는 종려나무처럼 크고 늘씬하며 그대의 젖가슴은 그 열매 송이 같아요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따오겠어요 그대의 젖가슴은 포도숭이 같고 그대의 곶김은 사과향내 같으며 그대 입은 가장 귀한 포도주 같습니다 그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그분에게로 가서 그 입술과 위로 부드럽게 흘러가기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마음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요 우리 함께 들러나가요 그곳 마을에서 밤을 지내요 이른 아침 포도원에 나가 포도 싹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봐요 거기서 제 사랑을 드리겠어요 자기 나무가 향기를 바라고 우리 문 앞에는 온갖 탐스러운 열매들이 있어요 새 것도 묵은 것도 내 사랑하는 분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간직해 두었답니다 아가 8장 당신이 내 오빠였다면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오빠였다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나 입을 맞춰도 아무도 내게 손가락질하지 않을 텐데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나를 가르치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모셔올 텐데 내가 향기로운 포도주를 내 석류주를 당신께 드릴 텐데 그가 왼팔에 나를 눕혀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네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내가 부탁합니다 그가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요 거친 틀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가지시고 상고를 겪으며 거기에서 당신을 나오셨습니다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주세요 사랑은 죽은 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묻은 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에 불을 끌 수 없으며 공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린 누이는 아직 첫 가슴도 없는데 그녀가 청혼을 받는 날이 되면 우리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요? 그녀가 성백이라면 그 위에 은망대를 세워줄 텐데 그녀가 문이라면 백형목 판자로 닫아줄 텐데 나는 성백이며 내 첫 가슴은 망대 같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만족할 거예요 솔로몬께서는 바라몬의 포도원을 가지셨는데 갖고는 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두시고 그들이 열매의 값으로 은천세계를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포도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솔로몬이요 당신을 위한 천세계를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위한 200세계를 있습니다 동산에서 거하는 그대요 친구들이 그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내게 그대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요 서둘러 오세요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내게로 10편 40편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지즘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재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표에서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 영하여 내가 내 입술을 막지 않았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의 주의 의리를 숨기지 않았고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지표에서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 영하여 주의 자비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아소서 수도 없는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들이 나를 덮치니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가 낙심했습니다 오 영하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영하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내게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구차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오 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 내 하나님اد